스페인 총리도 유엔총회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유럽의 하와이로 불리는 스페인형 카나리아제도 라팔마섬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용암이 진 마당들까지 흘러들어오며 주민 1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태양의 불기둥처럼 시뻘건 마그마가 연심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시간 19일 오후 3시 15분. 스페인형 카나리아제도 라팔마섬의 쿤브레비아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유럽의 하와이로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던 섬은 순식간에 용암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최고 350m까지 뿜어져 나오는 화산재는 마을과 도로까지 날아왔고 용암은 마당부터 집안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주민 8만 명 중에서 최대 1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난 1971년 이후 반세기 동안 화산 폭발 없이 평화롭던 라팔마섬은 최근 6,600여 건의 지진이 발생하며 폭발 징조를 보여왔습니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유엔총의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최근 폭염과 산불, 홍수와 가뭄, 지진과 화산 폭발로 신음하는 지구. 자연의 역습 앞에 인류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영상편집 박진주